경쟁률이 있는 교양을 1순위로 잡고 교직 잡고 전공은 그날 맨 마지막에 아니면 수강신청 다음에 신청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대학 시험 문제 1 더하기 1은 2를 증명하라는 제가 본 시험에서는 2 곱하기 3은 6을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왔고 쉬운 고시가 없지만 이민고시도 마찬가지로 절망만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걸까 싶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심양화입니다 학과탐구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학과의 대학생분들을 직접 모셔서 그들의 대학생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소개 성균관은대학교 수학교육과 16학번 순성범입니다 학과탐구 인터뷰 시리즈의 지인들만 계속 부르다가 오늘 처음 뵀어요 밥 한 끼하고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입학 전형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극한의 정신청 정신청 정신청에다가 제가 4차 수학이니까 그래서 문을 닫고 들어오고 자사고를 나왔는데 레슨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레슨 챙기기가 쉽지 않죠 정신청을 열심히 팠죠 저는 죄송해서 정신청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교과의 원래 지망을 좀 하셨나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정신청은 거의 점수가 나오고 나면 그 때부터 과를 살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수학을 진짜 못했어요 모의고사 등급이 항상 4등급 이렇게 나오다가 수학은 버린다 수학 버려 나머지를 잡자 했는데 수능 때 반대로 나왔어요 수학만 1위 나오고 나머지가 다 망쳐졌고 배치표 나왔는데 마침 성대 수교가 있길래 오게 됐죠 교직이나 수학 쪽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수학은 진짜 아니었는데 평생 수학 다시 안 할 줄 알았는데 교직은 계속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교육 봉사 동아리 만들기도 하고 되게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게 보통 계기가 되죠? 사범대 쪽에는 원래 관심을 두고 계죠? 네 그래서 원래는 자연과학 대학의 이과니까 가서 생물이나 화학 전공을 선택하고 교직 기술을 하려고 했는데 점수가 딱 맞아서 마지막에 딱 들어온 거죠 좋네요 일단 학점 공개가 가능하신지 학점 제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인스타에 제가 스토리 앱 계속 올리잖아요 학점이 진짜 잘 나오셔가지고 네 그쵸 근데 그게 작년만 그랬어요 학점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에 처했었어서 학점을 열심히 떴죠 작년부로 이제 조금 회복 중이다? 원래는 괜찮았어요 원래는 이렇게 받아서 근데 사범대 수학 교육과다 보니까 사실 세부 전공이랄 게 딱히 있나 싶은데 없어요 하나의 정해진 길을 차근차근차근 가야 자격증 조건을 위한 그 길을 네 그리고 수업들도 그리고 수학이 앞부분을 모르면 뒷부분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학기마다 정해진 과목을 들어야 그리고 사범대학은 특히 뭐 만약에 국문과가 원전공인데 교직 기술을 해요 교직 조건을 다 못 채워도 졸업이 가능한데 사범대학은 자격증을 받는 조건을 못 채우면 졸업도 안 돼요 아 졸업이 아예 안 돼요 네 아예 졸업이 안 돼요 그러면은 커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수업이 배정이 되나요? 아니요 그건 다 잡아야 돼요 대신 저희는 수강신청이 진짜 쉬워요 안 들어야 되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TU가 넉넉하게 배정에 나오고 1, 2학년 때는 교양들을 들어야 되니까 경쟁률이 있는 교양을 1순위로 잡고 교직 잡고 전공은 그냥 맨 마지막에 아니면 수강신청 시간이 지나서 밤에 신청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은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보통 강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사범대학교는 약간 일방적인 강의가 많을 것 같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뭐 교육학이나 이런 걸 배우려다 보면은 어 그게 전공수학은 교수님들의 강의예요 그렇죠 일방적인 교재를 보고 혹은 PPT를 보고 입시에 공부했던 것처럼 판사를 막 열심히 해요 그럼 그걸 열심히 받았었고 질문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대신 심플, 발표 이런 게 없고 과제도 보통은 없어요 있어도 문제풀이? 숙제 같은 느낌 또 어떤 교수님은 중간 50, 기말 50 해서 시험 두 번으로 점수가 다 결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수학교육학은 완전 달라요 제가 들었던 수업이 수학교육론이라고 수업 지도 안 짜고 수업 설계하고 수업 시연하고 직접? 네 동력평가하고 아 재밌겠다 네 진짜 재밌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부분을 했는데 그걸 이제 색종 이렇게 잘라가면서 붙여볼 수 있는 수업을 짰는데 재밌었어요 준비하는 것도 진짜 재밌었고 그러니까 이론을 두고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걸 설계하고 공통교직은 매주 학생들의 발표로 보통 진행이 돼요 발표 다들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만 아닌가요? 또 교직보다 너무 달라요 어떤 교직은 발표가 너무너무 쉬운 교직이 사실 많아요 근데 제가 저번 학기에 진짜 어려웠던 수업이 학교폭력 수업을 들었어요 그게 또 중요한 교재잖아요 쉽지 않네요 기말고사 대체가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직접 짜는 거였어요 한차시분 혹은 전체 프로그램을 짜서 발표하는 거였는데 제가 해본 교직 팀플 중에 제일 어려웠던 진짜 그건 어렵겠네요 교직 수업에는 다양한 학과 사람들이 좀 섞이겠네요 그렇긴 한데 저희 학교 4번째가 진짜 작아요 딱 4개과 학문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수학교육과, 교육학과 그래서 보통 이렇게 4개과에서 많이 모이고 교직이수하시는 교직 국문과 교직이수생이나 미술학과 교직이수생이나 그런 식으로 섞이죠 전공 강의, 좋았던 강의부터 한번 설명해볼까요? 사실 저는 전공 강의를 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가 작아서 교수님들도 적은데 모두 다 수업을 진짜 너무 잘하세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과목은 방금 말씀드린 그 수업 시연하는 거 수학교육론 그 수업이 정말 제일 재밌었어요 그 수업 시연을 할 때 학우들을 학생이라고 상정하고 수업을 하는 거 수학교육과 친구들이 되게 날카롭게 지적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서로 피드백을 하는구나 네 전공 과목들 중에서 아쉬웠던 강의랑 아쉽다기보다 어려웠던 수업들 수학이 진짜 너무 어려워요 고등학교 때도 너무 어려워서 거의 버리다 싶었는데 대학 수학을 배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중에서 탑을 고르잖아 집합론이라는 수업이 있고 해석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과목은 아마 전국의 모든 수학교육과 학생이나 수학과 학생이라면 공감이 갈 거 같아요 이 두 과목명은 어려운 수업인 거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수학과 앞으로의 수학을 좀 확 가로진 대학 시험 문제에 1 더하기 1은 2를 증명하라고 그게 집합론이에요 제가 본 시험에서는 2 곱하기 3은 6을 증명해야 하라는 문제가 나왔고 수교과의 진로 수학 선생님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과다 보니까 진로가 좀 확실하게 정해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는 일단 졸업하면 교원 자격증이 나오고 그게 있어야 임용보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임용보실 안 봐도 나오는 자격증 이름이 2급 전교사 자격증이에요 이게 있으면 사립학교에는 원서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자격증 이름은 전교사 자격증이지만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강사도 있고 사립학교에 전교사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고 임용고시를 붙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나라에서 발령을 해준다는 거죠 사립학교는 조금 스펙도 중요하고 취준하는 느낌이라면 임용고시를 붙으면 준 공무원에 해당하는 안정적인 방법이죠 그럼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네 동기들도 이제 임용고시 준비 시작하거나 올해 봐서 붙은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 초수 합격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대단하십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쉬운 고시가 없지만 임용고시도 마찬가지로 절망만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걸까 싶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 동기 중에 두 명이나 초수 합격을 해서 희망을 주는 느낌? 고시를 선택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진로가 어떻게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임용고시를 생각하지 않고 사립학교의 그 자체 시험 채용이 되는 거를 저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학원 강사? 그렇죠 학원과 학원가에도 강사로 많이 취직을 하시고요 정말 아예 복수 전공을 해서 취업에 좀 유리한 학원들 경영학이나 경제학 통계학 혹은 공대 수업들 같은 걸로 일반 사기업으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 많이 늘어났는데 코딩 교육이 필수가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 교육과가 인기가 진짜 많아요 요즘 특히 사범대 사람들은 사범대로의 복수 전공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컴퓨터 교육과 복수 전공을 해서 코딩 선생님으로 진로를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수학교육과가 가진 특장점 진짜 명확한데 사범대학교 4개과는 저희가 전공 진입이 아니라 1학년 때 들어올 때부터 전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공 진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인 것 같고 한 학권에 35명씩 밖에 없고 과 사람들끼리 굉장히 유대관계가 돈독해요 섹터부터 OT 이런 것들도 과 내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고 과 내에 행사가 정말 많아요 수학교육과 내에 학과 동아리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선후배 관계가 돈독하고 동기끼리도 돈독하고 커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모든 수업을 같이 듣는 거죠 동기들 혹은 학년이 같은 분들과 쭉 들으면서 나가니까 공부하기도 사실 용이하죠 독강 수업이 없고 그래서 과가 폐쇄적인 부분이 있죠 수학 과목이 특성한 진입장벽이 또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과목이니까 그래서 복수전공을 해서 들어오기도 쉽지가 않고 저처럼 복수전공을 해서 다른 학과 수업을 듣는 분들도 굉장히 유니크한 케이스예요 맨날 만나는 사람 만나고 정말 처음에는 저도 입학하고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는데 갈수록 조금 사고가 좁아지는 느낌 꼭 임용고시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 같고 선생님이 꼭 돼야 될 것 같고 다른 대학 사람들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나 그들의 진로나 아니면 그들의 전공 같은 그룹들과 이야기해 볼 시간이 적어지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결속력이 높은 거는 장점일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풀이 좀 좁아질 수 있다는 그런 아쉬움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나가보자 노력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학교육과 동아리도 열심히 했지만 중앙동아리도 많은 학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정말 친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학업실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핵인싸의 느낌이 아 제가 핵인싸는 아니고 그냥 관종 인싸라 게 뭐야? 그럴싸? 학교 다니면서 인사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지인들이 많은 거죠 그럴싸 아쉬운 점이 또 있을까요? 공부가 어려운 거? 국문과 수업도 듣고 수학교육과 수업도 듣고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국문과 수업 공부하는 게 제가 많은 수업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가끔은 또 국어만 공부하면 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수업 공부하면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렇죠 국선과 하면 약간 시너지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 공부를 하면 이게 하고 싶어지고 맞아요 맞아요 특히 문과, 이과의 조합이잖아요 맞아요 입시할 때 국어 공부하다가 힘들면 과학 공부하고 좀 힘들면 영어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약간 지구력 공부 지구력을 높여주는데 맞아요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다양한 걸 배우니까 결이 아예 다른 맞아요 두 과목을 공부하는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다시 입학한다면 같은 과를 선택하실 건가요? 음 한번 한 번 더 보니깐 다시 입학한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